9월 12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4년 반 만에 금리가 내려가는 이런 피벗 상황이 벌어졌죠. 올해 말까지 50BP 정도 더, 내년에는 연간으로 한 100BP 정도 더 내려간다고 하니까 5.5%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2%포인트, 그러니까 3.5%까지 일단 내년 연말까지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현재까지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2%포인트나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머니무브 현상이 글로벌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나온, 또 우리 투자업계에서 나왔던 금리 인하의 기회에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만한 그런 분야, 또 업종 종목들, 상품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대표적인 투자, 가장 우선되는 투자 상품은 역시 채권이죠. 단기채, 또 장기채 이렇게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국채 1년물입니다. 3.95%, 그리고 못 봐도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계속해서 최근 3개월 새 그래피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물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10년물 금지 3.71%, 오늘 소폭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최근 3개월 새 흐름 보면 역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에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 상품이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본 차이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이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10년물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갖고 있는다는 보장은 없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1년물이라든가 1년 미만물들, 3개월, 5개월물, 1개월물 이런 단기채권, 초단기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에 또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 수익과 자본 수익을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된 초창기에는 단기채 위주로 투자하시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금리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관련 상품, 특히 대표적으로 리츠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올 들어서 국내 상장된 해외 리츠 ETF 상품의 수익률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습니다. MSCI 리츠, 다우전스 리츠, 코덱스, 부동산 리츠 등등 다 16%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싱가포르 리츠 상품도 15%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1, 2% 정도밖에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에 미국 쪽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리 떨어지면 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게 미국 달러와 같이 또 미국의 국채금리와 역의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꾸준히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연초에 비해서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KLX의 거래소에 상장이 된 금현물 ETF 상품의 그래프인데요.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죠. 연초 대비해서 지금 26% 정도 올랐다고 그러니까 올 들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번에 50pp를 연준이 내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거를 감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연준에서 보험적으로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또 불황시에 안전자산 대표적인 게 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에 대한 투자도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않는다면 안정적인 그런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금리가 떨어지면 대표적으로 글로벌 자산 중에서 신흥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브라질 헤어라 차트, 달러 대비 헤어라 차트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엔달러랑 똑같습니다. 떨어질수록 레어라, 브라질 헤어라의 가격이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 보죠. 멕시코 페소와도 또 하나 관심 그런 신흥국 통화하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 그림이죠. 역시 지금도 최근 들어서 멕시코 페소와도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투자 어떻게 하느냐? 보통 ETF나 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국채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 특히 자산가 분들 브라질 국채 투자 반복적으로 많이 해 오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라질의 레어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브라질 국채를 투자했을 때 일단 금리가 기본적으로 두 자리 수 있으니까요. 금리에서 따로는 소위 말하는 이자 수익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환차 손해되는 우려를 덜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신흥국 투자에 대한 장점으로 좀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도 관련돼서도 요즘에 좋은 상품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인도도 대표적인 신흥국가 중에 하나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도 역시 중요한 그런 신흥국 투자국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쪽으로 좀 넘어와서 보면 주식은 역시 대용주보다는 중소용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시장에서 마감된 러셀 2천 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보시면 2.1%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나스닥이 2.3% 더 오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올 상반기 때도 빅테크도 중심으로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보일 때 러셀 2천 주가 굉장히 그때 강하게 주가가 올랐었던 지수의 가격이 올랐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 됐으니 러셀 2천을 중심으로 미국 중소용주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가질 법합니다. 중소용주 투자에 대해서 금리 인하와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소용주도 대부분 대용주에 비해서는 자금 여력이 좀 넉넉치 않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받은 데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또 투자를 받기에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중소용주들이 수혜를 잇는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업종 중에서는 국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바이오 업종이 일단 가장 우선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바이오 업종의 대표주의라고 했으니 삼성바이오직스가 결국은 10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고 3년 만에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삼성바이오직스를 필두로 해서 국내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좀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금리나 수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실적이 좋은 회사들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호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다만 바이오주는 종목별 편차가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 외에도 대표적으로 증권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건설업종들이 금리나 수혜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고 기왕이면 외국인을 중심으로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주로 잘 선별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